안녕하세요. 지금 저희는 도깨바죠. 여러분 오늘 바로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. 바로 구독자가 진짜 300명 돌파했다는 거예요.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126명 돌파했다고 좋았던 게 두 달 전인가 그래. 그래도 오바하는 거 같아. 근데 되게 좋았잖아요. 근데 300명이 됐다는 거는 그때 무슨 오빠가 개인기 했던 게 126명 돌파. 그때도 되게 기뻐했는데 사실 300명 걸 돌파했다는 건 나를 되게 의미 있는 숫자고 그리고 그 300명의 구독자분들한테 너무 감사해요. 지금 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구독만 하고 안 보실 거 같아. 안 보는 분들도 있겠지만 근데 조회수를 보면 안 보는 거 같긴 해. 방송을 기다리는 사람도 없는 거 같고 그냥 뭐지 하고 그냥 구독해주신 분들이 본 거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이거 올리고 취소하실 수도 있어요. 바로 근데 그분들이 언젠간 다시 돌아올 거라는 믿고 있고 사실 지금 즐기면서 하니까 되게 행복해요. 완전 열심히 할 거예요. 언젠가는 으으으으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